안녕하세요 짐막기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3분의 2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좀 오래 친분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 쳤는데 그날따라 드라이버가 잘 안 맞았다던가 또는 다른 것은 다 잘 친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또 퍼팅이 안되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이유로 원하는 스쿼를 못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골퍼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가 잘못 쳐서 스쿼를 못 낸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자기만을 자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쳐서 그런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골프 성적을 더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 이유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못 쳐서 원하는 성적을 모두 올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직 자기 샷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시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스쿼를 못 치는 근본 이유는 종종 코스에서 어떤 성적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쿼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골프란 대부분 실수 게임이다 그러니까 실수의 합이다 이런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라운드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스윙을 잘 하느냐에 의해서 스쿼와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앞서 자기가 원하는 스쿼를 못 내는 이유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같이 플레이를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모든 샷을 실수 없이 다 잘 쳐내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프로든 또는 클럽 챔피언이든 아주 왕싱글이든 실력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항상 샷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들 자기만의 독특한 스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플레이를 하면서 쉴 새 없이 연습생을 해대고 또 잘못 친 다음에는 투덜대고 실망하고 또 한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더팔을 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매번 실수 없이 원하는 대로 샷을 해야 한다 그런 잘못된 신화에서 깨어나야만 정말 원하는 스쿼를 여러분이 자주 칠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샷과 어프로치 샷과 그 다음에 히네스 샷이라 해서 쇼트 아이언 그러니까 쇼트게임 100야드 이내에 샷 이 세 가지를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원하는 스쿼를 친 날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영역에서만 흡족하게 플레이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T샷을 멋지게 잘 치고 자주 파원을 한 날은 퍼팅이 말썽을 피워서 제 스쿼를 늘렸습니다 또 다른 때는 스쿼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T샷이 안 좋아서 매번 페어웨을 자주 지키지를 못했지만 어프로치 샷과 퍼팅이 잘 돼서 그럭저럭 팔을 잡아 스쿼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T샷을 잘못 쳐서 오른쪽 숲속으로 치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린이 보이지 않아서 페어웨로 쳐낸 다음에 50m 어프로치 샷을 해서 그린을 올려 6m 정도 퍼팅을 하는데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보기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중월되면서 퍼팅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 팔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이 홀에서 제가 친 샷을 나누어 생각을 하면 드라이버를 형편없이 숲속으로 친 것 3분의 1을 잘못 친 것 그리고 숲속에서 쳐내서 그린에 올린 것 그리고 6m 퍼팅을 해낸 것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는 두 가지 영역 그러니까 3분의 2 법칙을 잘 실행해낸 결과로 팔을 쐬고 해낸 것입니다 10화를 도는 동안에 몇 개 홀은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3분의 2 법칙을 이해를 해서 스마트하게 플레이를 한다면 언제라도 원하는 평균적인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이 세 영역 모두를 항상 잘 해낸 그런 라운드를 별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은 3분의 2 법칙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드라이버와 아연 사서는 잘 되는 날은 퍼팅이 꼭 말썽을 피더라 드라이버와 퍼팅이 잘 되는 날은 꼭 아연이 안되더라 그래서 핸드캡 귀신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고쳐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줄병의 수위 반이 차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관을 해서 반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 샥이 안 돼서 아주 애를 먹어도 아연 샥과 퍼팅이 잘 돼서 자기 스코어를 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을 부정적인 또 비관적 비관론자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연 샥과 퍼팅이 잘 되는 면 꼭 드라이버가 안될 거다 안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이제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항상 최고의 샷을 해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 골퍼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프로들은 골프를 참 쉽게 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매번 똑같이 스윙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입니다 타이거 우즈조차도 매번 힘들게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골프를 칩니다 시합 중에 퍼팅이 안되면 시합이 끝나고 어두워질 때까지 퍼팅 그린에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골프를 그렇게 오래 자주 치는 지급적으로 치는 프로들조차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혼자만 그렇게 골프를 어렵게 치는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골프를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신만 자기 마음대로 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골프를 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다 잘 치는 경우라면 18월 라운드에 62타 또 10원도 52타 이렇게 친다고 해도 그건 완벽한 라운드가 아닙니다 18월에 18타를 쳐야 완벽한 라운드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20원도 우승을 했다 또 18원도 우승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스코틀랜드 카노시티 같이 러프가 길고 또 헝아리방커다 또 새찬 바닷바람 속에서 그렇게 시합을 항상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골프장은 너무나 흥행만을 위해서 특히 여자 프로들 시합을 보면 상업적인 마케팅 성과만을 위해서 코스를 너무 쉽게 코스를 선수들이 마구 유린하도록 쉽게 코스를 세팅해서 우승자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 라운드에 8원도 7원도를 수두룩하게 치는 그런 시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파5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파를 하면 잘 못 친 것입니다 버디를 해야만 좀 만족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홀들이 많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300m 남짓 파4도 많습니다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그냥 웨지샷을 대부분 칩니다 이렇게 쉽게 세팅을 해서 블레이를 하는 것은 골프를 못 얻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정말 스쿼아를 좋은 스쿼아를 얻으려면 앞서 얘기하는 3분의 2 법칙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상 잘 칠 수만은 없다 항상 다 잘 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순순히 3분의 2 법칙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골프가 안 돼서 망가지는 날은 3분의 2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다 잘 치려고 하는 날 망가지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다 잘 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또 샷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한 날 그런 날은 여지없이 3분의 1 또는 3분의 0 그런 수준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골프는 결코 정복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밥 로텔라 박사는 골프는 완벽한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도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골프는 결코 풀 수 없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거나 영원히 풀 수 없는 퍼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퍼즐의 마지막 부분은 스윙을 어떻게 잘 하느냐 스윙 메카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사이 즉 우리 머리 즉 멘탈에 있습니다 골프의 정신력은 샷의 품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골프는 역경 그러니까 어드버시티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역경에 대처할 수가 없다면 결코 골프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형편없이 드라이버를 치고도 태연히 걸어가서 세컨샷을 치고 피치샷을 잘 쳐서 팔을 잡으면 좋고 또 못 놓으면 복이면 어떠냐 다음 홀에서는 잘 되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고 자기가 미워지고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영급 후 실수를 해야 되는 것을 경계해야만 원하는 스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영화 주제가의 캐세라세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주 우리 평상시에 보통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될 대로 되라 하더버일비 윌비 이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나타낼 때 자주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본래의 정확한 뜻은 될 일은 되게 돼 있어 걱정 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이상하게 자를 맞지 않아서 아주 뚜껑이 열리는 그런 날에도 그래 아이언과 퍼팅이 잘 되는 날이니 잘 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즐겁고 또 즐겁게 골프를 칠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스쿼아 카드를 집에 가져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기 스쿼아를 자랑을 하면 많은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3분의 2 골프 법칙을 굳게 믿으면서 역경에 처하더라도 인내를 하며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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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